현장 실습으로 포장된 대학생들의 노동력 착취 현장 보도해드렸는데요. 학생들이 가장 많이 현장 실습을 나가는 콜센터와 제조업 공장 등 실습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학생들과 업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정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 대기업 콜센터입니다. 지난해 여름 광주 한 4년제 대학생 54명이 이곳에서 현장 실습을 했습니다. 해당 대학의 현장 실습생 3명 중 1명꼴입니다. 학생들은 직원들과 똑같이 고객 상담 등의 업무를 하고 실적 평가까지 받았다고 말합니다. 또 다른 현장 실습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. 제대로 된 간판조차 없는 창고 같은 곳에서 학생들은 프레임 절단과 용접, 자재 운반 등 위험한 노동을 전담했습니다. 거의 한 사람당 3명의 몫을 일하고 있어요. 막상 현장에 일하다 보니까 절차대로는 하기가 힘들었어요. 업체에서 학생들은 그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값싼 노동자에 불과했습니다. 교육부가 현장 실습 업체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규정 자체가 워낙 광범위해 유명무실합니다.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업체나 대학생들을 현장 실습생으로 불러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